안녕 여러분 박주영TV에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속대로 구독자 이벤트로 토킹진저2를 약속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와 구독자 62명 이벤트구요 이건 뭐야 얘도 뭐야 얼굴 얼굴 완전 못생겼죠 토킹진저 저도 압니다 얘 못생겼어 뭐야 아니 그거야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야 토킹맨 정신 똑바로 잘해라 뭘 야야야야야 이거야 전화받아 이 멍청아 뭐라 하냐이 멍청이가 이야기 잘해라 잘해라 아 토산문 좀 나오지 마라 앗 루이로워 자 그럼 구독자 이벤트 2회 맞구요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